작가들의 일상 그리고 고민과 고통 보람들을 나누기 위해서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한강문화산학대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 웹툰스쿨의 방과후활동과 반방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작가의 종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홀런지입니다. 소리가 좀 울리네요. 네 그리고 엄청 뭔가 울리면서도 또렷하지 않나요? 저희가 오늘 녹음을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토즈에 모여서 하고 있어요. 저하고 홍쌤하고 이 뭐야 이게 뭔가 여기 화이트보드에 쓰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저 스토리 회의할 때 토즈 오거든요. 쓰면서 이렇게 작가님 납치해가지고 한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신데요. 저희가 최근 몇 주일 동안 만방연을 피해다녔잖아요. 방과후를 방과후와 만방연을 피해다녔죠. 개강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만화 애호가님을 전면에 내세우고 방과후 활동 녹음으로부터 한 2주 정도 도망친 끝에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녹음 장비를 다 챙겨가지고 광화문 한복판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여기 되게 좋아요. 괜찮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돈이 들지만 좋긴 좋네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굉장히 잘 지냈고요. 저희 그동안 오랜만인데 뭐 없어요? 아 저희 이제 수시 1차 접수 시작됐잖아요. 일해야죠. 수시 1차 입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접수 시작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저희 만화콘텐츠스쿨에 이번에 2019학년도에 전공명이 바뀌고 추가가 되었어요. 뭐지요? 웹툰만화콘텐츠 전공 그리고 웹소설 전공. 웹소설과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했는데. 네네네. 그런데 이번에 호응이 꽤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미묘한데요? 꽤 하고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너무 잘난 척할까 봐. 내가 널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알지? 하지만 네가 너무. 뭐 어떻길래요? 반응이? 지금 보시면 저희 시작한 지 한 3, 4일 지났는데요. 어머나. 네 웹툰만화콘텐츠 전공에서 약 90몇 명을 뽑고 있는데. 네네네. 오늘 오전까지 639명이 접수를 하셨고요. 네. 네 그리고 웹소설 천작 전공은 16분을 수시 1차에 뽑는데. 53명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벌써요? 며칠 됐나요? 3, 4일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들으실 때쯤은 또 며칠 지나 있겠지만. 네 한 2주일 지났겠지만 저희는 지금 수시 입시 접수를 시작한 지 한 3, 4일 지난 때 녹음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정의 좋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뭘까? 아이가 탐지한 이유가 될 거. 라고 분석을 했을 때 역시나 우리가 그래도 힘들거나 말거나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 팟캐스트를 올리자라는 이런 책임감과 의노와 신념을 갖고. 기승전 잡법. 이종범 웹퀸스쿨을 계속 홍보를 열심히 해서가 아닐까. 물론 우리 학생들이 엄청나게 수상도 했고. 또 과 내에서는 또 우리 동문들만을 위한 공모전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수상 실적도 있고. 수상실 가세요? 학생의 장르 문학 지망생이나 작가님들도 들으신다는 걸 알지만 입시라는 것이 꼭 모든 사람의 현재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입시를 하건 입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한 번씩은 스쳐갔던 경험이 있는 이벤트잖아요. 그럼요. 라이프워크 이벤트라고 하죠. 전국민이 거의 다 겪는 이벤트라고 하면 이제 군대도 아니죠. 그건 절반밖에 없고. 입시. 그런 면에서 저희가 꼭 청강대 팟캐스트라서 홍보를 한다는 의미 외에도. 언제나 이 시기가 되면 내 주변에 누군가는 입시를 합니다. 그럼요. 내가 될 수도 있고요. 지인, 친척, 형제, 가족, 누가 됐건. 그럼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입시를 바라보고 있는데. 웹소설과 다시 한 번 소개를 해드리고 반응이 좋다. 네. 반응이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여러분 문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접수 기간도요. 아직 많이 남아있고요. 하지만. 이 사람 왜 이렇게 변했지? 하루라도 빨리. 접수는 하루라도 빨리. 왜냐하면 마지막에 몰리게 되어 있어요. 순수한 학자를 약장수로 만들었다. 내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내 탓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웹소설과 관심 가져주시고. 웹툰만화 콘텐츠 전공도 역시나 관심을 받으세요. 계속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만화스쿨이 제일 많이 모였군요. 그럼요. 600명이라고요? 639명이 모여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웹툰스쿨 들으면서 이것저것 준비 많이 하시면 윕씨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마음엔 도움이 됩니다. 마음에. 마음과 영혼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요. 질문이 있는데. 네. 음악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듣는 거. 음악 듣는 걸 좋아한다. 말할 수 있을 만큼 좋아하세요? 즐긴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음악을 소비하세요? 스트리밍 서비스로. 보통 이제 멜론이나. 네. 멜론. 그런 것들. 지인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멜론. 멜론. 이렇게 딱 찍어서. 홍보도 아니고. 하여튼 스트리밍 서비스 월과금을 내고. 아 그렇죠. 월과금. 들을 만한 거 있으면 듣고. 네. 주로 언제 틀어놓으세요? 저는 운전할 때요. 아.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유난히 음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죠? 그리고 가을에. 어? 가을에 찬바람을 볼 때는. 뭔가 가을만 들으면 진짜 마음이 완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감성에 젖어 있어야 할 때가 생겨요. 주로 요즘이군요. 그렇죠. 환절기. 제가 어제 저녁에 운전을 하면서 집을 오고 있는데. 팟캐스트를 막 듣다가. 아 이게 아닌데 싶어서 그냥 멜론을 틀었어요. 멜론을 듣고 있었군요. 아니에요. 다른 팟캐스트를 이제 어떻게 잘하나 분석을 할 겸. 근데 음악을 딱 틀었더니. 마침 가을에 들으면 좋을 노래를 제가. 딱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멜론 DJ? 그래서 갑자기. 아 그래 가을이지. 그래 바람이 이렇게 선선하게 부네. 뭐 이런 느낌이 확 오면서. 아 그래 가을이야. 이런 느낌. 바쁘시죠 요즘에. 일하랴 연구하랴 감성적이랴. 그렇죠. 여러 가지 정체성을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그렇네요. 왜냐하면 음악을 제가 요즘에. 한 가지 뭐랄까. 재미있는 경험을 해가지고요. 네. 어느 시점 이후에. 제가 음악 진짜 좋아하잖아요. 음악 어마어마하게 좋아. 정말 좋아하시죠. 연주도 하시고. 그랬으나. 생각해보니까 문득. 어느 시점 이후에. 음악을 듣는 시간보다. 팟캐스트를 틀어놓는 시간이 훨씬 긴 거예요. 역시나 또 분석하시려고. 아니요. 재밌어서. 그랬는데. 네. 못하는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자부심도 있고. 잘하는 거 들으면서. 불질투도 하고. 그렇죠.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다른 팟캐스트 진행 때문에. 어디로 갔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무슨 금융센터 같은 건물인데. 여의도인가요? 아니에요. 광화문 근처. 광화문이 아니라 강남 근처. 삼성역 근처. 되게 신기해요. 요즘에 트렌드라곤 하지만. 거기 가면은. 금융맨들이. 고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도서관 같기도 하고. 박물관 같기도 하고. 커피숍 비슷한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처음 녹음하러 갔는데. 그 벽장을. 책장을 열었더니. 그 안에. 아이언맨이. 통로가 나오고. 거기로 들어갔더니. 네. 또 하나의 비밀문을 지나서. 음악감상실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 음악감상실이 왜 숨어있어요? 몰라요. 그냥 되게 텅 빈 공간에. 거기 사실 음악공간 아닌 거 아니에요? 맞아요. 베트카 있는. 아니에요. 진짜 비싼. 그 사운드 시스템 딱 해놓고. 녹음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거기서 음악을 한번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속으로. 역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끝판왕은. 음악감상실이구나. 공간이구나. 나도 그런 공간을 갖고 싶다. 라고 생각했다가. 문득 생각했던 게. 자동차가. 아 맞아요. 음악을 위해 설계된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카우디오. 내가 그걸 되게 만끽하지 않았구나 싶어서. 갑자기 그날 이후에. 팟캐스트 안 듣고. 음악을 진짜 크게 틀어놓고. 차로 운전을 해봤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음악 드셨어요? 이럴 땐 역시 저의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이승환. 아. 나의 고향. 이승환. 이승환의 고향. 천년 동안. 이승환 형님이 제 히어로고. 아 난 이승환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승환 앨범을 들었던 때로 돌아가서. 더 쇼 라이브. 어 웬일이야. 그걸 딱 이제 틀었죠. 오프닝부터. 막 미친듯이 설레는 거예요 제가. 그 카우디오의 공간. 완전 좋죠. 미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홍간지 선생님은 음악을 어떻게 소비하시나. 저 이승환 그 가수의 노래를. 그러니까 1집부터 쭉 들으면. 저의 그 옛날. 그 시기가 떠올라요. 그렇죠. 1집을 들었을 때 나의 그 행동들과. BC 603? 그 마음과 너를 향한 마음대에 그런 내가 품었던 생각과. 세상에 뿌려진 삶. 마이 스토리에. 네. 뭐 암튼 그때로 돌아갔어요. 점점 다 이렇게 떠오르죠. 저는 이승환. 홍간지 선생님은 한 명 꼽으라면. 김현철. 김현철 동네. 이 얘기 했다 우리. 얘기 했죠 우리. 맞아요 했어요. 요즘 한 얘기 또 합니다 요즘 제가. 김현철 이승환. 저도 이승환 되게 좋아했어서. 콘서트도 막 엄청 다니고. 자 청취자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뮤지션을 꼽고 싶은지 음악을 어떤 식으로 즐기고 소비하시는지 댓글창에서 한번 의견 나눠주시면 저희가 보고 읽어드릴게요. 네. 자 오늘의 방과후 활동도 그동안 쌓여있던 여러분들의 사연을 모아왔습니다. 네. 홍란지 선생님이요. 녹음했다고 너무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녹음을 딱 하면 쫙 모아갖고 프린트를 딱 해갖고 저한테 이렇게 딱 주세요. 그럼 제가 괜히 막 죄송하고. 아니요 모으기만 해요. 이거를 정말 구성작가처럼 정리는 안 하고. 저희가 지금부터 해야죠. 자 우리 첫 번째 사연을. 네. 아 그래 제대로 시작해야지.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사연을 가지고 올해만에 방과후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팬텀님이시네요. 네. 읽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팬텀입니다. 오랜만에 사연으로 인사드립니다. 바빠서 한동안 듣지 못했던 웹톤스쿨을 최근에서야 조금씩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범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상황에서 웹톤스쿨을 들으시나요? 라고 묻는 질문에 지금에서야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미대 입시 때 조금은 기계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괴리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팟캐스트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웹톤스쿨은 종범 작가님의 트위터에서 자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용어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게 조금 버거워서 겨울 입시 때에 와서야 듣게 되었던 팟캐스트로 기억합니다. 죄송합니다. 쉽지 않았군요. 아 그랬나 봐요. 최근엔 한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바빠진 나머지 제가 들었었던 모든 팟캐스트 중 가끔씩 찾아듣는 유일한 팟캐스트가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미묘한데요. 지금은 허리가 많이 안 좋아진 나머지 본가에서 휴양을 하며 가끔씩 생각이 날 때마다 찾아듣고 있어요. 사실 궁극의 플롯을 들을 때마다 난 누구? 여긴 어디? 라는 생각을 하며 들을 때가 많았지만 그와 동시에 제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은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공부... 아 네. 또 죄송해요. 또 롱터뷰에서 많은 작가님들의 생각과 삶을 들으면서 만약 직업으로 삼게 된다면 질문에 많은 생각과 답을 내릴 수 있게 되었고 특히나 익숙했던 종범 작가님 편에서는 작가님의 더 많은 생각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뻔했죠 뭘. 한 얘기 또 했죠 뭐. 감사합니다. 네. 방과 후 활동은 언제나 기다리게 되는 꼭지인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방과 후 활동을. 이게 보니까 방과 후 활동은 좋은 게 아니라 궁극의 플롯이 싫은 것 같아요. 아. 어려워서 싫을 수 있겠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휴는 시간 같은 거지. 네. 타인의 사연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분들의 생을 그분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다는 것. 또 그에 대한 작가님과 박사님의 의견을 듣는 것까지 전부 꽤나 기대되는 요소들이 많아서 그런지 항상 기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번 사연에서 말했던 취미로 조금씩 하고 있는 소설 작업은 무기한 중단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쓰고 싶은 거지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하니 캐릭터들에 대한 성격과 행동에는 언제나 저란 사람이 보이고 스스로를 그린다는 감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아.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완전한 본인을 찾기 전까지는 이런 유보가 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에 들어온 이후에서야 제가 그림을 왜 그리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제가 얻은 결론은 두 가지였습니다. 학교가 싫었고 입시가 싫었던 제게 주어진 선택지에서 자연스럽게 도피처처럼 그림을 찾게 되었던 조금은 한탄 어린 생각과 제가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상상 속의 꿈 속의 공간들과 상황들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만화라기보단 일러스트가 제가 생각한 그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림 공부에 매진해볼 생각입니다. 그 그림들의 바탕이 될 스토리에 대한 공부는 웹툰스쿨로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생각을 조금은 일찍 끝낼 수 있었던 게 웹툰스쿨 덕분이 아닌가 합니다. 언제나 제 생각의 폭을 넓혀주시는 팟캐스트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베트남. 감사합니다. 일단은 취미로 하고 있는 소설작업이 무기한 중단 상태가 되셨군요. 네. 보통 이럴 때 스스로의 의지없음, 노력부족 이런 식으로 자괴감을 갖기가 쉬운데 안 그러셔도 돼요. 그럼요. 저를 보세요. 왜요? 휴제. 이쯤에 지금 3년이야. 아 그러지 마세요.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따뜻하지 말라고요. 맨날 이렇게 홍란진 선생님이 제일 괜찮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덕분에 제가 채찍할까요? 그러면? 그건 싫다. 잠깐만. 그것도 싫어. 하란 말이야. 너무 싫다. 갑자기. 그런데 내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은 거지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하니까 힘들어졌다. 이 말씀하셔서 제가 뭔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뭐 하고 싶은지 지금 모른 채로 그리는 사람도 많고 그럼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보통 어디로 가는지 자기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냥 일단 그려보고.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약간 아쉬운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걸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고 저는 그게 되게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중요하다. 중요하죠.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가 있잖아요. 왜 하고 있는 건지가 중요한 질문인데 그 질문을 던지게 되는 순간부터 작업을 못하게 된다는 거. 왜 하게 되지라는 질문이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뭘 위해서 이걸 쓰고 있는 거지? 이 생각을 처음 던지는 순간 그전에는 그냥 몰라. 하는 거지 뭐야. 이러고 했던 사람도 더 이상 원고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그럴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그걸 던지면 질 작업을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있잖아요. 그거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내린 생각은 그거였어요. 왜 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뭘 하시는지 궁금해요. 누구는 공부도 하고 누구는 삶의 경험을 찾아보겠다면 알바도 하고 일도 해보고 다른 일을 해보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고민도 하고 고민도 하고 도망도 가보고 그중에 가장 빠른 길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뭔 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작업할 때도 있어요. 팬텀님.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그냥 하고 재밌어서 하고 이게 좀 하고 싶어서 하고 그러다가 지금 팬텀님처럼 이거 왜 하는지 난 뭘 위해서 이걸 쓰고 있는 건지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고민을 시작했을 때 손이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써보자. 아 좋아요. 그런데 이때 제 전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내 마음에 안 들 거야. 그런데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 값만 잡으면 값만 잡게 도와준다면 이 작업은 의미가 있다. 이게 되게 엄청나게 빠르고 도움되고 발전적인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쉽지 않죠. 맞는 말이죠. 쉽지 않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 학교 학생 중에서 저랑 면담을 하는 학생 중에서 똑같이 팬텀님하고 이런 고민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네. 많죠. 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 이 친구는 그런데 자기의 고민을 혼자서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저와 이야기도 나누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발전적인데 네. 되게 뭔가 이 고민을 털어놓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번 학기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이유가 이 친구가 창작을 해야 되는데 정작 저는 그리는 거는 굉장히 좋아하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 만화가 그리는 게 어려운지를 이제야 깨달은 것 같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거에 계속 빠져서 그 작품을 하나 완성해야 되는 수업에 계속 콤티도 콤티까지도 못 내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이제 마감이 2주 남았는데 미칠 것 같아요. 익숙하다. 네. 저 이제서라도 그냥 휴학할까요?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풍경. 네. 이게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진짜 뭔가 자기 얘기 같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그냥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하러 그렇게 오면 그래도 조금만 더 해보면 어떨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멈춘다고 해서 더 발전적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러면서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되게 잔인한 말을 따뜻하게 하셨네요. 계속 해봤자 안 나아질 텐데 어떻게 생각하니? 어? 아니죠.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라 지금에서야 그만두면 더 이상 발전적인 생각은 없을 텐데 그 얘기군요. 네. 여기서 멈추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끝을 내보는 방향으로 생각을 너무 완성도를 있게 욕심껏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완성이다 라는 것에 목표를 두고 해보는 게 어떨까라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 이 친구가 이번에 또 2학기 때 휴학을 안 하고 복학을 아니 계속 수업을 들어서 저랑 면담을 했는데 교수님 그때 저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 만들었어요. 아 미담이네요. 네. 그래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교수님뿐 아니라 그 과목의 교수님도 네가 힘든 건 이해한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네가 만약에 완성을 한다면 최소한 이건 알 수 있을 거다. 이 길인지 아닌지. 맞아. 그래. 그래. 맞아.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확인해보고 싶으면 완성을 해봐야지 그것을 해보지 않고서 그 생각에 마무리를 지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대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와 되게 좋으신 분한테 가르침을 받았다 이 친구가 그러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본인도 완성을 해보고 나니까 아 그래 나는 이런 결과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쏙돼 있지는 않지만 결과물이 주는 즐거움을 알아차렸고 내가 원한 건 이거였다는 것을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 나의 완성작을 귀하게 여기는 그 경험이 참 도움이 되죠. 그럼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완성을 해봐야 된다는 거. 우리 웹툰 스쿨의 가훈 같은 거죠. 액자 어디 표고 해가지고 걸어놓고 싶어. 진짜. 완성부터 하자. 이런 완성만의 책들이다. 완성하고 생각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통 그거 못하는 이유가 명확해요. 잘해야 된다는 강박을 너무 우리나라가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차이로 다른 메시지가 됩니다. 맞아요. 야 무조건 일단 해봐. 이 얘기가 아니고요. 못해도 되니까 끝내보면 저절로 답이 나온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맞아요. 한번 팬텀님도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승우님께서 보내셨네요. 네. 읽어주시죠. 저는 2014년 어느 산골짜기에 있는 대학교 만화창작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청강대인가요? 여긴가요? 저희 스키장이 있다고 하는데. 주변에는 스키장이 하나 있고. 맞네. 그 외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학교는요. 누구지? 제가 생각했던 대학생활과 많이 다른 학교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했고 대학 가면 1년은 놀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딱히 할 것도 없는 그곳에서 청강대인가 진짜? 놀지도 학업에 집중하지도 못한 상태로 어정쩡하게 1년이 지났습니다. 1학년 2학기 종강. 지난 1년을 찝찝하게 흘려보내고 자취방 짐을 싸서 본가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먼 미래에 나이를 먹고 책이나 뉴스 기사에서 스무 살이라는 단어를 보면 나는 나의 스무 살을 어떻게 기억할까? 와 감성적이다. 로매틱해. 감성 쩌는데? 그러니까요. 아마 많이 지워진 기억들 속에 희미한 추억이라는 조미료를 뿌려 아름답게 미워하고 흐뭇해하지 않을까 하는 제가 보였습니다. 미래의 제 모습이 상상만으로도 너무 멍청해 보이고 싶었어요. 미래의 나에게 아저씨 당신 스무 살 진짜 쓰레기처럼 보냈어 라고 소리치고 싶었죠. 그러다 문득 제가 좋아하는 간지작살 우유빛깔 투시왕 최호출 교수님이 맞네 우리 학교였네 청강대 맞네 맞았어 진짜로 농담이었는데 우리 학교 간지작살 우유빛깔 투시왕 최호출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과제 너무 열심히 하지마 개인 작업해야지 라고 과제 3대장 최호출 교수님 발언 그 다음 주 저는 휴학 신청을 했고 2년이라는 시간 개인 작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지만 열정 폐입 외주와 미술학원 알바등 생활비를 벌어가며 개인 작업을 한다는 것이 쉽진 않았습니다. 꾸역꾸역 단편 만화 한계를 완성했을 때쯤 나라가 부르더라고요. 안 오면 감옥에 보낸다고 하기로 갔습니다. 입대 전날까지 야작을 하다가 두 시간 자고 훈련소에 입대를 했으나 제가 완성한 건 단편 만화 이 두 편이었어요. 아이고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장난 아니야. 그렇게 군대에서 또 인연이 흐르고 멈췄다가 또 흐르나 싶다가 또 멈췄다가를 반복해서 저는 전역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전역을 하고 다음날 식당 알아봐야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너무 행복하더군요. 고작 손님이 지나간 자리를 치우는데 한 시간에 7천 원을 주다니요. 일주일을 신나서 알바를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돈을 일당으로 주시는 바람에 일이 끝나면 두 배로 신나서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일을 하는 것도 신나고 쓰는 것도 신나고 깎아머리가 자라는 것도 신나고 너무 신나서 만화를 그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저런 저녁 전날만 해도 내일부터 나는 슈퍼만화가 스타 작가가 돼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전역을 하고 보니까 내일은 뭐하고 놀지? 하는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제 머릿속 만화가 세포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저랑 똑같으시구나. 그래서 괜히 알바 가는 버스에서 핀터레스트로 좋은 그림들을 찾아보고 따라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로봇매키 작법서를 책상에 올려놓고 읽지도 않으면서 다시 책꼬지에 안 꽂아놓고 웹툰 어플도 다섯 개나 깔아놓고 하나도 안 보고 있습니다. 만화는 그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 만화랑 멀어지기는 싫고 해서 자기 합류화를 하면서 듣기 시작한 웹툰 스쿨이라는 팟캐스트에서 사연을 받아준다기에 구구절절 이렇게 보내봅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정신없이 얘기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문장은 이종범 교수님 말투로 읽어주세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 말투예요? 전역 후 사소한 자유가 너무 만족스러운 하루 그래서 만화를 그리고 싶은 욕구가 없어진 지금 군휴학까지 4년이란 시간 동안 제가 이뤄낸 거라고는 단편 만화 두 편입니다. 굳어버린 손과 만화에 대한 식은 애정 복학까지 남은 반년이란 시간 저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 등록금이 아깝지 않은 내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상태가 쭉 이어진다면 내년에 복학을 하는 게 맞을까요? 주의 이종범 교수님 가장 좋은 선택은 자기가 결정한 선택이라고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그 발언은 금지 써놨어. 홍란지 교수님, 이종범 교수님 복학하면 실제로 만나보고 싶습니다. 2학년 수업하시나요? 전 1학년, 3학년 하고요. 저는 2학년 수업합니다. 오세요. 305호로 오시면 저 있어요. 홍란지 교수님 그림은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네, 제 이름을 한번 쳐치시면 나올지도 야, 검색하라고 말하는 패기 아니야, 하지 마세요. 해보세요, 검색. 자, 남승우님 일단은 저희 학교 학생이 맞았고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뭐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제중 알겠어요. 네. 지금 이제 복학을 앞두고 반년이 남았고요. 군대 갔다 온 사이에 열정도 동기도 사라졌다. 근데 만화를 놓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썸 타는 사이죠. 놓자니 아깝고 가지기 싫고 나쁜 남자 스타일이네, 지금. 어쩌면 갖고 싶을지도 모르지만 가지려면 책임감과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애써서 아니야, 난 안 갖고 싶은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걸지도 이분 지금 만화랑 사이가 안 좋네. 내가 겪었잖아요, 그거. 그리고 본인 제가 보기엔 만화랑도 사이가 안 좋고 본인이 본인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않고 약간 비껴서 아마 그럴 걸?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화는 사이가 안 좋다는 말을 오해해서 들으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하자면 만화랑 사이가 안 좋은 시기도 필요해요. 가끔 더 잘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막 달려들고 열심히 하고 그럼 또 마음이 지치고 이것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나쁘다는 건 아니고 네, 그럼요. 모든 작가가 만화랑 이렇게 사이좋은 형제관계는 아닙니다. 그럼요. 권태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 선택이 다 맞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제 생각은요. 군대 가기 전에 빡세게 그려가지고 단편 두 개 그렸다면서요. 빡세게 그린만큼 지칠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안 그리는 시기를 가진 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군대 2년 빼고요. 군대 2년은 빼야지. 빼야죠. 복학하고 지금 얼마 동안 만화를 안 그렸는데 안 그렸는지 궁금해요. 한 두 달 안 그렸나? 3, 4개월 되지 않았을까요? 전 8년도 안 그려봤는데요. 아예 만화를 안 그린 지 7, 8년. 그때 되게 중요했던 건 만화 내가 직업으로 꼭 해야 되나. 맨날 만화가 한다고 얘기했던 게 아까워서 하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셨겠구나. 주변에서 만화가 한다고 다 알고 있는데 관두면 쪽팔리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붙잡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 거. 7, 8년 안 그리면서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만화와의 관계 개선. 어린 시절에 소꿉친구끼리 당연하게 서로와 결혼한다고 믿었던 상대방이 여기 서 있는데 내가 정말 내 사랑하는 게 맞나? 난 너에게 무슨 존재니? 이런 거 7, 8년 했는데 안 그리는 시기 좀 있어도 돼요. 뭐 어때? 그렇죠. 근데도 불안하다. 제가 저에게 내렸던 처방은 원고를 해야 된다는 압박이 부담스러워서 안 하고 있었어요. 너무 커요. 부담스럽죠. 그래서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쪼갔던 기억이 나요. 예를 들면 하루에 크로키 하나. 크로키 하나. 크로키 하나 진짜 싶거든요. 3, 5초? 나중에 가면. 아니면은 처음에는 그림 한 장 그리자였다가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내가 막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 이건 아니다. 그냥 크로키 10장으로 하자. 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아 그래 이것도 아닌가 보다. 크로키 3장으로 하자. 그때부터 좀 하더라고요. 진짜 별거 아니게 해서 정말 잠깐 할 수 있게 만들어놨더니 하더라고요. 너무 불안하시면 남승우님. 쉬어도 좋고요. 진짜 작게 쪼갠 목표를 만들어도 좋고요. 그리고 저것도 있어요. 제가 자기 합리화에 도움됐던 거. 작업하기 싫은데 죄책감 느끼고 싶지 않아서 자괴감 케어용으로 했던 합리화. 걸작들을 많이 봤어요. 걸작들은 왜 걸작인지 아세요? 공부하려고 틀어도 어느새 까먹고 재밌게 봅니다. 예를 들면 미드, 일드, 영화, 만화. 재밌다고들 하는 것들 그냥 틀어놓고 머릿속으로는 이것도 다 공부지. 마음속으로는 깔깔깔하고 재밌다. 이러면서 그냥 작품 하나씩 두 개씩 봤더니 도망가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본 작품은 늘더라고요. 제가 그때 배웠던 거예요. 아 도망도 나름 생산적으로 갈 수 있구나. 열심히 도망을 다녀봤더니 뭐가 남네? 그렇죠. 스케치업하고 걸작을 많이 봤던 거 두 가지는 제가 도망갈 때마다 했던 거거든요. 머리 비우고 싶어서. 추천드립니다. 술 먹고 노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럼요. 이쯤 되면 이제 듣다가 화내시겠다. 어쩌라는 거야. 저는 이분이 마지막에 반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복학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내야 할지는 이종훈 교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복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걸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우선 준비가 나는 준비가 덜 되어 있어라는 생각을 할지라도 그 환경에 우선 가보게 되면 모두 다 작업을 하고 있고 내가 억지로라도 뭔가를 봐야 되고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다들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남승우님도 하지 않으실까요? 사실 시동을 걸 때 제일 도움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제적인 환경 조성이잖아요. 시동 걸 때만큼은 좋아요. 시동이 걸고 나면 이제 관성이 중요하지만 처음에 걸 때는 다 하네. 이런 것도 도움되죠. 확실히. 학교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는 도움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도움을 받으라고 저희 학교가 있어요. 일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자동차에 시동을 걸 때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메카닉 좋아하시는 분들을 다 아실 텐데 시동을 건다는 게 뭔지 아시죠? 그 연료를 겁나 고압으로 누른 다음에 스파크가 딱 튕겨가지고 폭발을 빵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폭발을 빵 시키면 그 폭발력 때문에 확 돌잖아요. 그러고 다음에 이제 관성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빵빵빵빵 터트리는 거예요. 처음에 무조건 폭발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처음에 이렇게 시동을 건다라는 핵심이 뭐냐면 가둬놓는다. 무언가에 가둔다. 여러분 가두기에 제일 좋은 곳이 해물리의 청량대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압력을 가한다. 그렇지. 최우철 교수님이 압력을 가하실 거예요. 과제로. 그렇죠. 거기에 주변 친구들이 스파크를 빵 튕기겠죠. 그렇죠. 엄청 잘하고 그럼 갑자기 막 관두고 아니면 계속하고 그때 가면 알게 되겠죠. 남승은님 그래요. 복학하면 보고 싶네요.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러니까요. 저희 보셔야죠. 복학하세요. 청취자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천시, 해원리 아니면 청강대 학생 이렇게 가까우신 분들이 유일하게 좋은 점이 있다면 진행자를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 수 있다는 거. 그럼요. 구경하러 오셔가지고 어떻게 생겼나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돼요. 자 그리고 이보은님 DDMME님이십니다. 좀 뭐 더 얘기해줘야 되나?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반년이 남았을 때 뭘 하지? 반년 남았을 때 뭐 하죠? 저는 아까 진짜 하나만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본인이 선택한 걸 하세요. 그러니까 놀고 싶으면 죄송해요. 얘기하지 말랬잖아. 금지인데. 그런데 놀고 싶으시면 후회가 남지 않도록 놀아보시고요. 돈을 버시고 싶으면 후회가 남지 않게 돈을 버시고요. 후회가 남지 않게가 중요하군요. 여기에서 남승우님은 약간 목표가 지금 흐려지거나 아니면 없어진 상태라서 본인이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데 왜 죄책감이 들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면 죄책감 좀 느낌은 어때? 내가 이 시기가 아니면 또 언제 놀겠어? 이런 시기가 또 내 생에 오겠어? 차라리 이런 생각으로 노시면 죄책감은 없이 그냥 마음껏 놀고 그리고 내년에 딱 몰이뷰를 해서 나 놀 만큼 놀았어요 하면서 집중할 수 있지 않으실까요? 나 같으면 반년 잡아놓고 논다. 그러니까요. 반년 논다. 저 군대 가기 전에 한 학기 군대 제대하고 한 학기 양쪽 두 학기를 휴학을 했는데 두 번 다 여행 갔거든요. 돈 없이 그냥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요. 언제 또 그렇게 해보겠어요? 근데 그 딱 반년 정해놓고 놀잖아요. 와 진짜 꿀잼. 진짜 이게 안 정해놓고 놀잖아요. 놀면서 계속 죄책감이 들어요. 죄책감이 느껴져요. 정해놓고 놀잖아요. 나중에는 그만 놀고 싶은데 정해놓고 놀아야 돼. 그때까지밖에 못 놀 것 같아. 그러다가 기간이 딱 끝나잖아요. 꿀잼은 꿀잼대로 하고 아 이제 내가 드디어 그만 놀 수 있구나. 맞아요. 기한을 정해놓고 노는 게 최고. 그렇습니다. 이보운님께서 보내신 사연을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스쿨을 사랑하는 작은 웹툰 작가 지망생입니다. 작으시구나. 전에 새벽 감성을 억누르지 못하고 고민을 써서 보냈었습니다. 아이쿠. 평소와 다름없이 그림을 그리며 웹툰 스쿨을 듣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과 읽기 버거워하시는 익숙한 닉네임이 들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엉망인 글을 정리까지 해서 읽어주셔서 영광이었어요. 오늘은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 써보는 중이에요. 이야기 1입니다. 이 분 거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DDMM2님. 여기 끝에 동글이라고 써있는 게 혹시 기억나요? 아 네네네 그렇네요. 기억납니다. 아이고. 네. 얼마 전 네이버 최강자전 접수를 했었는데요. 접수한 날부터 다음 날까지 수신 확인만 계속하다가 이미 접수가 끝난 지 오래인 며칠 전에 파일 첨부가 되지 않았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이고야. 다른 메일엔 첨부 파일이 있으면 앞에 클립 모양이 있는데 그 메일만 클립이 없더라고요. 아이고야. 짜릿한 며칠 전의 기억. 괜찮아요. 지금은 다음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제가 야행성이라 새벽에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때 생각한 게 나긋나근한 라디오나 책 읽어주는 방송이 있다길래 잘 때 귀 옆에 틀어놓고 잤었어요. 어떤 분의 추천으로 웹툰 스쿨을 알게 되고 난 공부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걸 틀어놓으면 공부하다 잠드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귀 옆에 틀어놨습니다. 이거 되게 무슨된 얘기 아니에요? 난 공부가 필요하니까 이걸 들으면서 자야지. 자면서 외우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실까요? 옛날에 그 초학습법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잠이 깨버리는 엄청난 정보와 잔잔한 개그. 안 적을 수도 없고 안 웃을 수도 없고 그 뒤로 잘 땐 안 듣고 작업할 때 틀어놉니다. 영업도 몇 사람한테는 했어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이 메일은 단지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서 보내는 거라 읽어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다고 안 읽을 줄 아세요? 또 새벽 감성에 쓰는 거일 거예요. 더위 조심하시고 목이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엄청 팬인 작은 지망생. 안녕하십니까. 저는 큰 작가. 큰 웹툰 작가와 작은 지망생. 덩치가 너무 커서. 이 보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감사한 대목은 여기 여기. 영업도 몇 사람한테 했어요. 그러니까요. 가장 감사한 부분.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은 주로 자고 싶은데 못 잘 때 뭐 틀어놓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틀는데. 자고 싶은데 못 자는 상황이 없어요? 자고 싶어서 못 자는 상황 많죠. 잠이 안 오고 막. 생각해보니까 최근에는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거의 기절하듯 잤다. 네. 기절하듯이 자거나 아니면. 피곤한 사회인. 안 자야 되기 때문에 잠은 안 돼. 잠은 안 돼. 이러고 있다가 아이들이 자고 난 다음에 일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 저는 이제 강제로 자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잠을 잘 못 자세요? 아니요.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실제로 잠에 좀 수면장애가 왔고.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누우면 바로 자요. 근데 옛날에는 원고하거나 마감했는데 새벽 한 4시예요. 근데 그걸 계속 이어가면 이제 밀려요. 하루가. 그렇죠. 아침형이 안 돼요. 몸 망가지잖아요. 강제로 자야 될 때. 그럴 때가 있었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좀 들고 나면 약풀과 인신공격과 허위사실 등의 트리니티. 거기에 당하면서 수면장애가 좀 왔었고. 요즘은 작업해야 되니까 못 자는 경우가 많은데.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온다. 이때 제가 주로 틀어놓는 팟캐스트는요. 김영하 소설가의 책 읽는 시간을 하고요. 네네네네. 최고예요. 이동진 기자님. 전 기자님의 빨간 제품. 그것도 좋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건 소라소리. 윤소라 성우님의 소라소리. 지금 거의 제가 탑으로 치고 있는 책 읽는 라디오거든요. 제 스승님이기도 하죠. 들어봐야겠다. 소라소리. 윤소라 성우님이 이제 제가 팬이었다가 나름대로 최저가. 연기 배우셨잖아요. 성우 연기.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최고. 들어보세요. 윤소라 성우님의 소라소리 짱입니다. 여러분 구독자 2천명이 되면. 뭐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네. 근데 뭐 하시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이종몬 교수님이 성우. 성우 뭐요? 성우 연기? 닥터 프로스트 연기? 아 지금 이 표정을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야 되는데. 홍쌤이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아 제가요? 저 잘해요. 저 진짜. 그래요. 받아주시면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아채는 엉망진창을 보고 있습니다. 시도지가 잘 안돼 또. 그러니까요. 뭔가 되게. 망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발 빼실 줄 알았는데. 아 저는 근데 지금 목소리 연기 너무 하고 싶어요. 오. 대본만 나오면. 와 들어보고 싶다. 나 미쳤나봐 지금. 나 미쳤나봐. 요즘 할 식구 진짜 많아요. 세계 휘파람대회도 나가셔야 되고요. 바쁘네 바빠. 연기도 해야 되고. 드레온 퀘스트도 해야 되고. 연재도 해야 되고. 연재도 해야 되고. 휘파람은 떠밀려서 하는 감이 있는데. 에이. 그 뭐냐. 목소리 연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어요. 아. 윤소라 성우님한테 좀 원포인트 레슨 받고. 오. 근데 상대 여기 홍란진 선생님이면 내가 합니다. 해보죠. 진짜로? 정신 나났어요. 나는 자신 있어요. 근데 홍란진 선생님 진짜 나는 기대된다. 아 나 책 읽는 거 아니야. 책 읽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뭐 재미로 하는 거죠 뭐. 웬일이야. 그 뭐냐. 그 닥터 프로스트는 안 되고요. 대사가 별로예요. 대사가 별로라서 읽는 맛이 없어요. 잘 쓴 대본이어야 연기가 되고. 원작이 별로면 안 되거든요. 쟤는 원작자니까 알아요. 그거는 연기하기 되게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뭐 한번 알아보죠. 네 그러죠 뭐. 홍란진 선생님이 여기 너무 궁금하다. 아무튼 그래서 소라 소리 좋고요. 그리고 잠이 안 올 때 들으면 좋은 거. 웹툰 스쿨은 좀 방방 뜨잖아요. 맞아요. 좀 시끄럽죠. 제가 막 크게 웃기도 하고. 저도 뭐. 조곤조곤한 거 뭐 없을까요. 조곤조곤한 거. 조곤조곤 만화 박물지. 그렇죠.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과거의 망가. 제가 투자의 여방과 더불어서 흑역사를 껴안고 내 입으로 말하는 몇 안 되는 것들. 조곤조곤 말아먹물지. 그래도 팬들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다시 들어봤거든요. 아 웃기지도 않아요 아주. 새벽 2시 감성이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실제로 새벽에 녹음했고 새벽에 들으려고 한 것도 있어서 의도한 톤이긴 한데요. 자연스러운 건 지금이 좀 더 나아요. 그때는 좀 더 톤 다운되고 진짜로. 멋있어 보이려고 하셨구나. 되게 멋있으려고. 이렇게 말하면 형식연 같지 않을까. 끝나고 막 잘 자요 해야 될 것 같고. 훨씬 더. 되게 진짠가 봐. 난 농담으로 던졌는데 진짜셨나 봐요. 놀리려고 하시길래 받아줬어요. 실제로 그거 녹음했을 때가. 네. 그 자기 객관화가 한 2% 안 됐을 때였어요. 이런 거죠. 흑역사 대방출. 이보은님 사연 때문에 다 얘기한다. 팟캐스트를 시작하고 나니까. 태어나서 그때가 제가 스물아홉. 서른이었어요. 처음 시작한 게 스물아홉. 여덟여덟 팟캐스트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들어봤던 칭찬을 들은 거예요. 어떤 칭찬이냐. 그전에도 칭찬 중에 몇 개 들어봤죠. 근데 어떤 칭찬을 안 들어봤냐면. 목소리가 좋다. 어? 그런 칭찬을 처음 들어보셨어요? 단 한 번도요. 아 진짜? 아주 어렸을 때부터 27년, 28년 동안 아예 내 옵션 항목이 없었어요. 그런데 팟캐스트를 했는데 독자님들이나 청취자분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처음에는 뭘 또 이러다가 점점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사실인가봐. 아니 근데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0년이 지나서 어떤 의미로 하신 칭찬인지를 이해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나중에 미루고. 아무튼 그래서 점점 목소리가 깔리고 느끼해지고. 나는 목소리가 멋있다. 나는 착각에 빠져서. 더 멋있게 해야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 더 멋있게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던 망작이 조곤조곤 말한 박물질. 오 그렇구나. 물론 내용은 내용 같은 경우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좀 더 조곤조곤 말한 박물질을 들어보면. 첫 화는요. 네. 이러고 시작해요. 이렇게 했는데 뒤에 가면 지금이랑 비슷해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이제 내려놓으셨구나. 뒤로 가시면서. 그게 중요한. 힘 빼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아 들어봐야겠다. 깔깔대실 거예요. 어떻게 멋있으려고 했는지 들어봐야지. 멋있으려고 한 게 아니라 더 안 좋았죠. 그것보다. 멋있다고 착각했죠. 이게 멋있으려고 하는 거랑 다른. 미묘하게 달라요. 와 재밌다. 나는 멋있어. 난 멋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왜? 조금 더 문제입니다. 내가 왜 안 멋있겠어? 아 에세이에 쓸 거 늘었다. 그 당시 저는 멋있다고 멋있으려고 노력하진 않았고요. 아 재밌네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를 놀릴 거리가 많아요. 홍란진 선생님은 아주 초롱초롱하게 들으시겠네. 네. 자. 심심할 때 들어야지. 오랜만에 하는 게 재밌는데? 그렇네요. 어산님 걸 많이 읽을까요? 네.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네. 어산님 걸 읽을게요 제가. 네. 멋있게 읽어야지. 안녕하세요 두 분. 넵톤스쿨을 듣는 수많은 이들 중 한 명의 청취자로서 메일을 보냅니다. 학기가 끝날 때까지 참다가 종강한 다음 밀린 팟캐스트를 쭉 듣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언제 라디오를 듣는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DJ 종범의 달빛 목소리에 홀렴. 아 미치겠다 진짜. 네이버 메일 창을 켜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되 듣는 편입니다. 팟캐스트는 귀는 쓰지만 눈은 자유로우니까 창밖을 보면서 내려야 할 곳을 체크할 수 있어요. 반대로 시각은 사용해도 청각은 열려있을 수 있는 웹툰을 보기도 하지만 집중하면 주변 소리가 안들리기도 하고 버스의 경우는 간혹 안내방송이 안나올 때가 있어서 목적지를 지나가버리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BGM이 있다면 열심히 만들어서 넣어주신 건데 꼭 들으면서 봐야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어폰을 끼게 되는데 그러면 눈과 귀가 모두 다치니까 위험합니다. 동영상이나 게임과 같은 이유로 이동 중에 잘하지 않습니다. 걸으면서 듣기도 하지만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럴 땐 한쪽만 끼고 듣는 편이에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PC 혹은 콘솔 게임을 하다가 단순 반복 작업을 나오면 듣기도 하고요. 이렇게 전 귀가 노는 시간이 잠깐이라도 나면 바로 켜는 생활 밀착형 팟캐스트 소빌어입니다. 이분 헤요마요도 들으시는구나. 헤요마요 오프닝이 거기서 이렇게 나와요? 생활 밀착형 경제상담 팟캐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종범 교수님이 엄청난 팬이시구나. 이게 어사님 다 들으시나? 그건가봐요. 아닐까? 아무튼 여기까지만 쓰면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종범 작가님과 관련하기엔 제 불심을 적어볼까 합니다. 여기서부터 아래는 팬레터에 가깝기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그래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대요. 제가 읽을까요? 아니요. 제가 참 멋있으니까 읽어볼게요. 타 팟캐스트를 언급하게 되겠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귀로 듣는 콘텐츠를 처음 접한 지 8년이 넘었는데요. 당시 중학생이었던 제가 군대를 가던 복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아무 팟캐스트나 듣지는 않았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속해 있어요. 처음 듣기 시작한 것들이 쇼킹보이스나 무지개팀 분들의 웹툰 원작의 라디오 드라마들과 부모라디오여서 그런가 웹툰과 관련된 팟캐스트만 찾아다니게 되더라고요. 당시에는 mp3 파일을 동영상에서 추출하거나 코딕스에서 받아다가 전자사전에 넣어가지고 틈틈이 들었는데 와 부지런하시다. 그 때문에 해당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이 올라오는 커뮤니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보통은 그것이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였죠. 아직도 그때가 생각납니다. 수험생이라서 카페 활동을 활발히 하던 시기는 아니지만 매주 보는 만화를 그린 작가들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것이 좋았어요. 저처럼 만화가 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좋았습니다. 카페 멤버분들이랑 밤새 가면서 채팅창에서 수다를 떨고 웹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좋았습니다. 이 분 부모라디오 초청기 멤버라서 12년도에 시카프와 비코프 연달아서 공개방송을 했었는데 양쪽 모두 고3이라 주변 눈치가 보여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도 내적 하품을 봤어야 했는데 하며 후회하던 해가 넘어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적 하품이라는 것은 당시 2012년 13년도에 공개방송 때 박재수 작가님이 하품이 났는데 참다가 하품 나는 거 참으면 어떤 표정 되는지 아시죠? 이상한 표정이 되죠. 이상한 표정이 됩니다. 일단 코가 커지고 인중이 길어지고 그 사진을 누가 딱 찍은 거예요. 어떻게? 제목을 내적 하품이라고 쓴 거죠. 유명한 사진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후회하던 해가 넘어가고 공개방송을 한 번 더 하신다는 글을 보며 설레며 찾아갔던 것이 처음 이종범 작가님의 실무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좋으셨겠다. 실망하셨겠네. 2013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그 다음 말은 뭔지 아세요? 바이바이 러브 바이바이 러브 되게 즐거워하신다. 이런 개그에 반응하시는 분이셨어요? 저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다가 처음 구경 와서 가보고 바이바이 러브라고 쓰신 거잖아요. 아 그런 거였구나. 너무 재밌다 진짜. 엄청 긴데? 다 읽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되게 길어요. 읽을게요. 들으시는 분도 귀찮은 게 좀 재미없으시겠다. 아직도 기억나네요. 와 이거 진짜 옛날 얘기다. 권영주 작가님께서 예전에 일하시던 갤러리에서 여러 웹툰 작가님들의 원화전을 했었어요. 외청자들을 위한 웹툰라디오의 퀴즈쇼도 했었고요. 그걸 다 보셨다는 거죠? 직접 가서 와 대단하시다. 뭔 일이야. 13년도 비커프 공개 방송 다시 봤는데요. 방송이 끝난 후에 사인회를 했는데 왼쪽 라인은 황준호 이종범 오른쪽 라인은 이민스 연재원 그런데 양 라인을 다 받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사람이 많았어요. 사인회를? 사인을? 그래서 추궁 60분을 좋아해서 같이 갔던 친구는 황준호 이민스 작가님을 더 선호하고 나는 이종범 연재원 작가님을 더 좋아하니까 한 명씩 사인을 해서 바꾸자. 그 사인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야. 되게 다크 셔츠도 입고 이러시는 분이구나. 솜집구라는 라디오 게스트로 출연했을 때 또 사인을 받으셨나 봐요. 이민스 제 걸 되게 많이. 네. 그리고 EBS 라디오 웹툰 진행하실 때 작가님은 절 못 보셨겠지만 저는 보잉 라디오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쯤되면 조금 무서운데요? 조금 무서운데요? 그리고 분이 더 지니어스 출연했을 때도 보고 있었네요. 이쯤되면 빅코프에서 드럼치던 2013년도에 2014년도에 종범 작가님을 만났지만 2015년도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 가서도 휴가 때마다 어떤 교집합과 조곤조곤 말아먹물질을 들으면서 전역했고요. 지금은 웹툰 스쿨을 통해 만나 뵙고 있네요. 이렇게 종범 작가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전 추억에 잠겨서 좋았는데 저 혼자만 재밌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다른 청취자분들은 조금 하품 나고 나는 조금 무서운데요? 농담이에요. 감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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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저의 정신의 지분율 중 가장 높은 비중의 권혁주 작가님 아이고 이런 지금 관두셨죠. 제가 좋아하는 개그 코드라 빵빵 터지게 해주시는 김태권 작가님 아이고 소수추향이시구나. 암행화사 소재의 만화를 그려주셔서 엄청 감사한 유승진 작가님 리액션으로 웹툰 스쿨에 모자랐던 부분을 전부 다 채워주시는 홍란지 교수님 그렇죠. 웹툰 스쿨 재미없으면 책임져야 할 용호사 나만 책임져야 돼. 공민우 피디님까지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청강대학교 만화스쿨 내까지 감사해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마지막 읽었던 이 어사님의 사연은 정말 엄청난 팬이세요. 제 팬레터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팬레터가 아닌데요?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무서운데? 근데 어사님 워낙 저도 익숙해서 아 네 그렇죠. 얼굴도 기억해요. 아 진짜요? 그럼요. 기억하죠. 기억하고 만난 적이 있고 저희 오늘이 벌써 지금 올라온 웹툰 스쿨이 70여 회거든요. 그렇죠. 맞죠. 지금 우리 쟁여놓은 거 다 포함하면 80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맞아요. 100회 때 어떡해요? 네? 공란재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기다리면서 오늘의 반가워 활동은 100회 때는 한번 공개 방송? 아 공개 방송은 아니고 우리 그거 한번 해볼까요? 아니 팟 페라 페라 페브라이브 페라라고 불러요. 아 진짜 누가 페라라고 불러요. 그냥 페북 라이브라고 하죠. 요즘에 누가 페라라 그래. 페북 라이브 페북 라이브? 한 5분 뭐 이렇게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아 네. 100회라고 하기엔 너무 임팩트가 적은 거 아닙니까? 어 그런가요? 다시 써보세요. 어 진짜? 진짜요? 나 되게 크게 썼는데? 그런 거예요? 공개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100회 공개 방송 때는 홍란재 선생님의 목소리 연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 네 그때 해보죠 뭐. 진짜로? 2차 안에 구독 말고 어차피 저는 시간이 걸려도 뭐 비슷해요. 노력 안 할 거기 때문에 진짜로? 나 다 이거 박제된다 이제. 어쩌지? 자 여러분 100회 때 뭘 할지 고민 좀 해볼게요. 네. 제 마음 같아서는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아 진짜요? 공개방송은 해보고 싶어요. 고민해볼게요. 네. 어떻게 할지. 장소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니까. 장소보다도 기획. 기획? 공개방송만의 기획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해보는 건 어때요? 아 우리끼리만? 아니요. 우리 학교 궁금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너무 멀어서. 그래도 한 번 와보시는 거죠. 이 기회에. 여러분 지금 얘기는 저희 라디오를 마이크를 틀어놓고 회의하고 있는 거니까 무시하세요. 자 저희끼리 얘기해 볼게요. 그래도 여러분 괜찮지 않으신가? 한 번 구경하시고 심티크도 얼마나 진짜 있는지 없는지 진짜 뻥인지 몇 개 있다고 몇 개실이 있다고 하는데 진짠가 궁금하실걸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종봉 교수님의 연구실을 개방하는 거야. 자 이쯤에서 만방연을 이쯤에서 만화방위연구소 홍란지 연구소장님의 만화방위연구소 만화방위연구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안녕하세요. 작가 소신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종범의 웹툰 스쿨을 듣고 계십니다. 홍 박사의 만화방위연구소 만화방위연구소 홍란지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제가 녹음 사이에 연기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잘해. 아니요. 안 잘해요. 잘해. 잘해. 아니요. 야. 놀랐어요.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다들. 사실이었어요. 아 진짜. 내가 속으로 솔직히 나 그래도 성우한테 배웠는데 내가 성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 쪽팔림을 무릅쓰고 연기는 한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 저 쪽팔리는 건 싫긴 해요. 근데 홍란지 선생님 얼마나 한다고 하면 대본을 줬는데 잘해. 어 진짜요? 아니 이분 내 안 하실까 봐 이러시는 거 같은데.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의 만화방위연구소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네. 오늘은 다리위 차차라는 작품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약간 가벼운 감상이랄까요? 걸작이죠. 네. 윤필 작가님과 제수 작가님께서 함께하신 다리위 차차. 둘 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네요. 진짜. 제수 작가는 친구고 네. 윤필 형은 형이고 너무 좋아요. 네. 이 다리위 차차는 차차라고 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어느 날 자살을 하러 오는 한강 다리 그 위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말을 걸어주는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래밍화된 그런 로봇이었어요. 처음 도입된 것 자체가 지자체나 정부 정책 같은 걸로 도입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자살을 막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프로그래밍화된 대로 하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본인을 계속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고 정작 목표로 했던 것들을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정작 나는 왜 있어야 하지? 그래서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다는 걸 알고 국가에서도 폐기해야 되겠구나. 이제 거의 잊혀진 존재가 돼버린 한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강 다리에 사랑의 전화 이런 전화 같은 거 사람들이 되게 세금 써서 만들었는데 효과도 없다. 그렇죠. 이런 욕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발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지능이 인공지능이니까 본인이 알아. 나는 의미가 없어졌나? 내 목적은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써놓고 가잖아요. 낙서하고 가잖아요. 맞아요. 세금 도둑 넣어 이러면서. 차차. 불쌍해요. 예쁜데. 아무튼. 그런데 저는 이 차차가 여러 가지 옴니버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들 중에서 구하의 내용인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챕터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대헌장이군요. 네. 그래서 이 다리의 차차에서 아까 그 차차가 굉장히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겪은 여러 겪었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본인이 공감하게 되는 여러 부류의 로봇들 인공지능 로봇들을 체험을 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연결돼 버리죠. 그때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로봇은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로봇은 어떤 식의 감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럼 나는 앞으로 폐기될 수밖에 없는 인공지능인데 내가 앞으로 할 일은 전혀 없는 걸까? 나는 원래 이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럼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 나는 그냥 폐기되어야 마땅한 존재인가? 이런 고민에서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그나 카르타라는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설정상 지금 다리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자살방지용 봉사 로봇이 공간적으로 지금 다리 위에 묶여 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자기와 비슷한 인공지능 로봇들 전세계? 전국에 있는 로봇들과 연결이 돼요. 소위 말하는 와이파이 연결 같은 게 돼버리는 거죠. 그 체험을 하는 진짜 작가적이다. 멋져요. 그러면서 본인이 나아갈 방향을 수정하고 나는 결코 나는 결코 의미 없지 않아 라는 것에 이를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죠. 그 과정 과정이 굉장히 윤필 작가님의 그 투기의 그 따뜻함들이 묻어나는 휴머니틱한 그 그런 내용들이 너무 좋아요. 야옹이와 흰둥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야옹이와 흰둥이도 있고 흰둥이도 있고 나고여군 복귀기도 있고 바부기도 있고 윤필 작가님 작품을 쭉 보시면 어떤 톤인지 아실 거예요. 여기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화의 주인공은 청소로봇이에요. 네. 그렇죠. 청소로봇이 나오고 나 그거 너무 속상했어. 너무 속상하죠. 울 뻔했어. 네. 이 화가 가장 좀 짠함이 많이 왔었던 그런 장면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개가 나오잖아요. 네. 개가 나와요. 개가 나오면 솔직히 주의 써놔야 돼. 개가 나온다. 슬플 것이다. 그렇죠. 게다가 누군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그 뭔가 모든 것을 맡겨버린 존재 둘이잖아요. 로봇도 그렇고 반려견도 그렇고 그치.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들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것들이 꼭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슬플 수밖에 없는 반칙이에요. 네. 맞아요. 반칙이에요. 반려견 혹은 반려묘를 이용해서 에피소드 주는 거는 그냥 울어라. 맞아요. 반칙이에요. 반칙. 그런데 그런 뻔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를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그리고 또 우리한테 미래에 만약에 진짜 이런 세계가 닥쳐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라는 고민까지 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다리 위 차차라는 이 책 전체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정소열 로봇이 굉장히 노후됐어요. 옛날 구식. 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기해야 돼 라는 것을 늘 듣고 사는 로봇입니다. 네. 우리는 제가 내 말을 못 알아듣겠지 라고 하면서 상처 주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는데 그런데 알게 모르게 청소형 로봇은 그 말들을 다 듣고 있고 나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곧 폐기가 되겠지 뭐 이러면서 네. 그러던 어느 날 강아지 한 마리를 만나게 되는데 굉장히 날카로워요. 자꾸 자기만 보면 짖고 유기견인데 유기생활 동안 거친 꼴을 많이 나가면 일단 공격성을 보이는 게 생존에 도움이 되니까 보통 짖어요. 그 짖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못서기고 약순환에 빠지는 그런 거 맞죠. 네. 안타깝네요. 그런 유기견을 한 마리 보게 되면서 주인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돼서 다가가게 되는데 계속 짖고 다가오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를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이 청소형 로봇이 유기견과 한 발자국씩 가까워지게 됩니다. 또 이 마그나 카르타가 여러 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넘어가면서 이거 얘기해도 되나? 스포일링? 어느 정도까지만 잘 이렇게 갈무리해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약하면 그거잖아요. 네. 곧 폐기될 처지에 있는 구식 청소로봇과 사람들에게 버려진 지 오래된 것 같은 유기견 이 둘 사이의 이야기인데 둘 사이의 이야기인데 심지어 또 아 청소로봇과 유기견이래요. 얼마나 반칙이야. 심지어 중간에 청소로봇이 어떤 일을 겪어가지고 쩔룩거려요 또. 아 나 미치겠네 진짜. 그리고 청소형 로봇이 청소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청소하다 보면 돈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동전 버려준 거. 많이 버려지잖아요. 10원짜리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뭐 주인들한테 갖다 주면 뭐 이걸 어떻게 하라고 뭐 이러니까 본인이 계속 모아두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을 결국에는 쓸 임세가 쓸 곳을 찾아내게 되죠. 청소로봇이 100원짜리 동전 모아는 거 쓸 때 울었어. 진짜 완전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반칙이잖아.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행한 다음에 비로소 청소형 로봇과 버려진 유기견에 대한 사연이 알려지게 돼요. 그 미담으로. 그리고 나서 갑자기 유기견의 주인이 나타나. 졸라 짜증나 진짜 이게. 그 개는 사실 내 개였다. 저런 주인은 진짜. 네. 그러면 이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까요? 뻔하잖아요. 사람들은 인정에 치우쳐서 뭐 아무리 그래도 네가 버렸잖니 그러니까 저 강아지의 소유권은 청소형 로봇에게 있다. 라는 식의 내용과 아니다. 어떻게 로봇에게 소유권이 있냐. 아직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논리적인 그런 이성적으로 대립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이 청소형 로봇이 또 마음이 너무 아프게 유기견이 외로워 보이는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싸움을 지속하면 얘는 더 외로워지겠지 하고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나 여기서 너무 슬펐어요. 지금 같이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우르라고 만드는 에피소드인데 갑자기 윤필 작가님과 제수 작가의 필력이 마지막 컷 또 끝내주네. 또 하나 미치겠네. 진짜 이거는 가을에 울어야 해. 찬바람 불 때. 감성 충만한 홍현희 선생님에게는 아주 적지타였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 일로 해서 사람들이 로봇에게 과연 소유권 계약권 거래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지금까지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과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왔고 로봇이 어떤 식의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이제 거의 감지할 수 있지 않냐. 그럼 우리와 비슷한 개체라고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청소형 로봇의 그런 미담과 사연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 다리위 차차라고 하는 이 세계관에서 로봇도 인간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계약권, 소유권, 거래권이 로봇에게 보장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다가왔고 그렇게 해서 차차도 어떤 식의 계기로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에 대한 큰 구심점이 되는 사건이 되죠. 다리위 차차의 여러 에피소드들을 쭉 보다 보면 이야기라는 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멋진 체험이 이런 거구나. 그렇죠.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별개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일이요. 굉장히 새롭거나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그런 강렬한 어떤 임팩트가 있는 일보다는 생각보다는 되게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뻔한 이야기 그냥 흔히 있었던 이야기들 알고 있는 이야기들 이런 데서 오히려 사람들이 감성이 폭발되는 기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요즘 그거 고민해요. 방금 말씀하신 거 되게 공감 가거든요. 당연한 얘기 익숙한 얘기 일반적인 얘기 가 감동을 줄 수 있다. 그게 한 종이 한 장 차로 클리셔가 될 수도 있고 뻔함이 될 수도 있는데 종이 한 장 차로 웰메이드 신파가 될 수도 있고 그 차이를 가르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는 이런 장면이 나와야 되고 당연히 여기서는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 근데 그렇게 똑같이 했는데 어떤 A라는 작품은 너무너무 감동을 주는 벌적이 되고 B라는 작품은 양산형이 돼요. 어떤 부분이 그걸 가른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플롯인 것 같아요. 플롯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줄까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감동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보다 이런 감동이 있는데 나는 좀 더 색다른 설정을 가지고 왔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보는 거 처음에 플롯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의인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저랑 생각이 같으신 것 같네요. 저는 그거를 익숙한 방식으로 클리셰를 갖다 쓰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당연히 여기서는 이게 나와줘야지 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도구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과 딱 하나의 생각을 더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여기서 당연히 둘 사이 연결돼야지. 그치. 맞아. 왜 연결돼야 돼? 당연히 여기서는 청소로봇과 유기견을 만나게 했어. 당연히 서로 결핍이 있어. 그럼 이제 이 다음은 둘 사이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 줘야지. 그치. 근데 왜? 그 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를 고민한 끝에 똑같은 얘기를 결국 그리는데 디테일이 달라져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다리 위 차차를 보면서 역시 웰메이드 신파 남들이 했던 거 또 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너무나 감동적인 걸작들은 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를 자꾸 고민하다 보면 주제의식이 생겨나거든요. 그렇죠. 맞아. 왜 하지? 왜? 얘가 굳이 왜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이걸 그럼 왜 그리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제의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결코 낯설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주제가.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삶의 일부여야 우리가 감동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거든요. 제수 작가와 롱탑일 때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초창기 저와 제수 작가가 둘 다 어렸을 때 저는 익숙한 얘기를 잘하는 걸 중시했고 제수 작가는 남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주는 게 중요했어요. 그때 많이 갈등을 했었는데 서로 요즘 저는 되게 멋진 걸 봅니다. 그 새로움에 대하여 굉장히 중시했던 제수 작가가 다리 위 차차라는 어딘가에서 본 것 같지만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흔히 말하면 새롭다는 것에 방점이 찍힌 작품이 아니라 중요한 얘기를 웰메이드로 만든다에 방점이 찍힌 이런 작품의 작화를 하고 있다는 게 맞아요. 10년을 돌아 10년을 돌아 돌아 비슷한 곳을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그러니까요. 저하고 제수 작가가 그런 걸 느꼈죠. 비슷한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 위 차차는 뭔가 여러분들이 진짜 대중성은 있지만 뭔가 새로움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신 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아 되게 그 보편적이라고 생각하고 뻔하다고 생각한 이야기를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면 뻔하다고 얘기를 안 듣겠구나 전형적이란 말을 결코 함부로 내세우면 안 되겠구나 라는 식의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응번 1권이 나왔습니다. 현재 저스톤에서 연재 중이죠. 이 작품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익숙한 환경에서 겪는 낯선 일 낯선 환경에서 겪는 익숙한 일 네 맞아요. 좋은 이야기의 양쪽 기준을 둘 다 보여줘요. 끝내줍니다. 네 재밌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 한국 SF 웹툰 중에서는 저에겐 개인적으로 탑원입니다. 맞습니다. SF가 너무 적기도 하지만요. 흰둥이 야옹이 그린 윤필 형이 이런 스토리를 쓸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내가. 아 진짜요? 네 근데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네 감성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처음에 SF 한다길래 아 SF SF 이랬죠. 장르는 좀 그렇죠. 그래서 진짜 윤필과 안 윤필 했을 때 떠올리지 않는 장르다. 그렇죠. 그건 마치 이종범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개그? 아 나 그렇게 재미없어? 왜 그렇게 재미없어? 아니 개그도 왠지 논리적인 거는 하실 것 같은데 병맛 이런 거는 결코 할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이종범 했을 때 내가 못하는 로맨스 내가 못하는구나. 로맨스요? 그것부터 병맛을 더 못할 것 같은데 병맛을 못할 것 같아. 그렇죠. 내려놓지 못하시잖아요. 에로도 못할 것 같고요. 못할 게 많죠. 그런 느낌? 사람이랑 이거랑 안 맞는데 이런 느낌이 있는데 웬걸 윤필의 SF는 제수의 작가와 만나면서 엄청난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윤필 작가님이 SF 하신다고 할 때 그런 생각보다는 기대가 되게 많이 됐달까? 아 그래 이분이 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야. 감성적인 카페 알파 같은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게 아니라 디스토피아 속에 그 꽃 피우는 그 한 송이 아름다운 꽃에 대해 집중할 것 같아. 그러니까요. 희망에 대해 얘기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 내가 윤필 작가에 대해 잘 몰랐던 거죠.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충분한 작품이었어요. 저는 그 기대감을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맞아요. 윤필 작가님 언제 한 번 모시죠. 모시고 싶습니다. 롱터뷰로. 제수도 왔으니까 윤필 작가님도 모셔보죠. 오늘의 마라방위 연구소는 누구에게 추천할 만한 내용의 방위였나요? 네. 좀 전에 제가 한 번 이야기 드렸는데요. 익숙한 이야기 속에서 감동을 끌어내고 싶지만 망설여지는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시는 분들께 이 만화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가을 타고 싶다. 직빵입니다. 나 한 번 마음껏 울어볼래. 나 오늘 운다. 나 오늘 운다. 싶을 때 딱 보시면 맞아요. 바로 직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좋은 작품과 함께 찾아와주신 우리 소장님 마라방위 연구소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감을 좀 할까 하는데 네. 저희 다음 녹음은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요즘 약간 저나 홍쌤이나 마음이 좀 떠났어요? 마음이 약간 살짝 떴나요? 여러분 저희 마음이 안 떠나게 사랑을 좀 주고 댓글도 좀 댓글은 사실 많이 주고 계신데 아 그래요? 저희가 문제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권태인가? 권태기인가? 그래요. 저번에 호회처럼 그냥 막 마이크 들고 혼자 떠들 시간이 있으면 좀 해주세요 홍쌤. 저요? 저는 재미가 없잖아요. 오디오 드라마 같은 거 아 그런 거 되게 재밌겠다. 목소리 연기 혼자서 막 나중에 폐기해야지. 소라 소리 들어보시면 그 혼자서 하는 목소리 연기의 완성형은 이런 건 딱 알 수 있습니다. 들어봐야겠다. 끝내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서 저희도 인사를 드릴게요. 청강문화대학교가 주최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 웹툰스쿨에 방과후 활동과 만방연 오랜만에 광화문화 홈페이지 이동을 보냈습니다. 저는 만화가 이종범이었고요. 저는 홍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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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